여러분 안녕하세요 ECK 교육 헬프미 내 여행을 도와줘 스페인 편 강의를 맡은 김희원 강사입니다. 자 헬프미 내 여행을 도와줘는요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외국어와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기본 예절 여행 정보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스페인 편이다 보니까 여행에 필요한 스페인어를 기본적으로 일단은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스페인 여행 시에 알고 가시면 좋을 정보들과 각종 표현 그리고 기본 예절 등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스페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그 외에 가셔서 주의하셔야 할 행동들까지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 먼저 함께 보시죠. 자 vamos a España 라고 되어 있어요. 스페인으로 떠나요가 첫 번째 강의의 제목입니다. 스페인어로 vamos 라고 하면 어디어디로 가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첫 번째 강의다라는 뜻에서 제목을 vamos a España 로 지어봤어요. 1강에서는요 스페인을 여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정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전통 요리에 대해서도 살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스페인은 여기에 위치한 나라예요. 아시다시피 유럽 대륙의 끝에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맞닿아 있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 본토가 여기 있고 까나리아 제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섬령이 있습니다. 까나리아 제도 또는 까나리아 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날씨 일기예보를 보시면 항상 여기를 먼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말을 해주고 두 군데 모두 스페인 땅이니까요. 실제로 스페인 휴양지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옆에는 포르투갈 이 위치에 있죠. 그래서 보통 스페인 여행을 가시면 시간이 조금 많으신 경우에는 포르투갈까지 함께 둘러보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밑에서 배를 타고 모로코로 같이 들어갔다 오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 외에 이탈리아나 프랑스까지 연계해서 쭉 이렇게 돌아보시는 유럽 루트도 많이 계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프미 내 여행을 도와줘 스페인 편에서는 스페인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고요. 가끔 이제 같은 스페인어권인 중남미에 대한 여행 팁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곳은 일단 수도인 마드리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유명한 곳이 바르셀로나가 되겠죠. 올림픽도 개최를 했었고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비야. 세비야는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도시예요. 일단 해가 상당히 좋고요. 날씨가 건조하면서도 더울 땐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리고 열대 야자수들이 쫙 늘어져 있는 동시에 습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좋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람브라공이 있는 그라나다. 그라나다 지역도 많이들 찾아가시는 곳이에요. 알람브라공은 이제 이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죠. 스페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 왕조의 지배를 받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드리드에 가시면 마드리드 근교인 똘레도와 세고비아를 하루씩 다녀오기도 하세요. 똘레도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면 다녀오실 수가 있고 세고비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군데 모두 고대 로마의 유적과 그리고 중세 시대의 스페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도시로 마드리드에서 하루 정도면 다녀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드리드 일정이 2박 3일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는 꽤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피아와 꼬르도바, 그라나다를 한꺼번에 다녀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안날루시아 지방의 이슬람의 흔적을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왕조는 실제로 그라나다와 꼬르도바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수도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이지만 꼬르도바의 메츠키타라는 곳도 상당히 아름답고 웅장한 사원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피아와 론다, 말라가 이렇게 묶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따가 사진으로 나오겠지만 론다 같은 경우는 노예보다리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거든요. 세피아와 론다, 말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말라가라는 도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가 성 위에서 올려다보는 바다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관광지는 일단 발렌시아, 그리고 이비자, 이비사라고 발음을 하죠. 이비사섬은 클럽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름에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요. 히브랄따르, 영어 발음으로는 지브롤터죠. 지브롤터. 히브랄따르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그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독특한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바위 모양이 있고, 히브랄따르는 영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실제로 계속 분쟁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히브랄따르에서는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마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바오. 빌바오는 이제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구겐하인 미술관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그 까미노데 산티아고가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중간에 들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프랑스에서 바로 빌바오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명한 스페인의 관광지는 마드리드부터 바르셀로나 이렇게 남반구 지역으로, 남쪽 지역으로 조금 유명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빌바오는 구겐하인 미술관 하나로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덜 유명한 관광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매력이 있는 곳이니까요. 혹시나 스페인을 더 오랜 시간 둘러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관광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스페인의 궁전이에요. 레알 빨라시오, 빨라시오 레알이라고 하거든요. 레알 궁전이라고 보통은 가이드북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웅장하죠. 네, 그래서 궁 내부를 관람하실 수도 있고요. 궁 쪽에 있는 식물원도 아름답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의 모습이에요. 네, 자, 여기 알이 붙어있는 건 스페인의 이슬람 왕조의 지배를 나타내는 관광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라나다나 꼬르도바에는 특히 이렇게 알이 붙어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알람브라 궁 해서 지금 이제 물에 비치는 모습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멘코 춤 사진이에요. 네,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써요. 플라멘코. 플라멘코는 스페인의 집시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춤으로 상당히 화려하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스페인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복장도 화려하고 춤도 화려한 전통 춤인데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은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는 상당히 화려하고 신나는 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플라멘코 노래와 춤이 같이 어우러지는 걸 봤을 때는 한을 많이 표현하는 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설명을 듣기로도 집시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한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춤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플라멘코는 사실 실제로 집시들이 많이 춘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전통으로 계승해서 많이 배우는 분들이 실제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드리드, 그라나다, 세비야, 바르셀로나 등등 스페인의 거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거의 다 플라멘코 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그라다 패밀리아라는 안토니오 가우디의 대성당 작품이죠. 사그라다 패밀리아 네 이렇게 써요. 가이드북에서는 보통 성가족 대성당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안토니오 가우디는 스페인의 정말 유명한 건축가죠.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고 바르셀로나에 수많은 가우디의 작품들이 있어서 하루 정도 가우디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우디의 작품은 모던이즘 건축가들의 다른, 다른 모던이즘 건축가들의 것과는 또 조금 달라요. 자연을 많이 형상화하려고 한 건축가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보시면은 여기 뼈대들은 자연의 나무들처럼 되어 있고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도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다른 어떤 가우디의 작품들을 보시면 바닷속을 형상화한 것들도 있고 산의 돌을 형상화한 것도 있고 가우디의 작품들은 실제로 바르셀로나 근교의 몬셀라트라는 산악지방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 그 이야기가 맞다라고도 하고요. 건축물을 보시면 자연이 많이 떠오르게 되면서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르셀로나에 가시면 꼭 한번 가우디 투어는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세비아의 에스파냐 광장이에요. 스페인 광장. 세비아, 플라사, 에스파냐. 예전에, 예전에 탤런트 김태희씨가 여기에서 핸드폰 광고를 찍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유명해졌는데 예전 만국박람회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만국박람회 때 어떤 나라의 어떤 품목이 출품이 이 자리에 되었다라는 흔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은 운하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물에 배를 띄워놓고 노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도 같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론다에요. 론다. 론다의 누에보 다리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그 다리인데요. 원래의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이 서로 교류가 불가능했다고 해요. 물론 길은 있었지만 빙 둘러서 가야 하는, 왜냐하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길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고자 인간의 힘으로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명해진 누에보 다리이고요. 이 밑에서 보는 경관도 상당히 멋있고 다리를, 다리 위에서 보는 아래쪽의 풍경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미라도르 호텔이라는 숙소가 있는데 그 호텔에서 보시면은 이 다리를 정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숙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요 정보를 알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페인의 인구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약 4,700만 명이에요. 마드리드에는 315만 명이 살고 있고 바르셀로나에는 16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해요. 서울에는 올해 현재 한 일주일 5일 사이에 기준으로 998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큰 인구 차이를 보이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실제 사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여유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훨씬 더 여행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폐 단위는 알고 계시다시피 유로입니다. 유로를 사용하고요. 1유로는 100센트 스페인어로 유로는 에우로라고 읽어요. 에우로 그리고 센트는 센티모라고 합니다. 센티모 네, 그래서 동전과 지폐는 각각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동전은 모네다라고 합니다. 1유로, 2유로, 5유로 아, 1센트, 2센트, 5센트, 10센트, 20센트, 50센트까지 있고 1, 2유로 이렇게 동전이 8개 종류가 되어 있고요. 지폐는 비예대라고 하는데요. 유로 지폐 생각하시면 되겠죠. 5유로, 10유로, 20, 50, 100, 200, 500유로까지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보통 여행을 가시게 되면 제일 큰 금액은 100유로까지만 환전을 해가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현금으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실 일이 많지가 않으실 거고 실제로 숙소나 교통편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주시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많이 환전해 가시기 보다는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지폐를 사용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가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맥주 한 병이 2에서 6유로 정도 하는 편이에요. 한 병. 그리고 아침 식사. 이제 데사유노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단어인데요. 데사유노. 여기는 보통 아침 식사를 이제 커피랑 간단한 번 모양의 빵 또는 롤빵과 주스로 같이 먹게 돼요. 카페때리아, 카페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요. 2에서 4유로면 아침 식사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식당의 오늘의 메뉴 같은 경우가 이제 1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 12,000원, 3,000원도 되겠죠. 오늘의 메뉴는 그 정도 되고 이제 일반 레스토랑에서 단품을 주문하실 경우에는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여행을 가시게 되면 특별하게 진짜 내가 기분을 내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면 보통은 단품 메뉴가 18유로나 뭐 아주 비싸야 36유로 정도 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보통 이 정도의 물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유럽 지역보다는 물가가 싼 편이라서 스페인을 조금 부담없이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요. 아시다시피 일단 스페인어. 스페인 전역의 공용어죠. 에스파뉴이죠. 에스파뉴.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 다른 언어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사투리라고 해야 할까요?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 있지만 스페인의 지역어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외국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카탈란이라고 하는 언어는요. 바르셀로나가 대표 도시인 카탈루니아 지역에서 사용이 되는 언어예요. 가이에고라는 언어는 갈리시아라는 지역인데요. 산티아고 데 콤뽀스텔라라는 곳이 갈리시아 지역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 순립길의 종착점이거든요. 산티아고 순립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즉, 갈리시아 지역은 스페인의 북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에오스케라라는 언어는 바스코, 바이스 바스코라고 하거든요. 바이스 바스코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고 대표적으로 이제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노라는 언어는 발렌시아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발렌시아 지역은 라꼬미닷 발렌시아나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표적인 도시가 발렌시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전역의 공용어가 일단 에스파니올 우리가 현재 여행 스페인어로 배우고 있는 그 언어가 되겠고요. 카탈루네 지역에서는 카탈란 갈리시아 지역에서는 가이에고 바스코 지역에서는 에오스케라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발렌시아노를 사용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모든 지역에 가셔도 다 에스파니올은 통하니까요. 우리는 여행자로서 관광객으로서 에스파니올만 잘 익히고 가면 되겠다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자에 대한 문제예요. 스페인어로 비자는 비싸도라고 합니다. 비싸도 단순 관광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90일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이게 전 유럽 90일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그냥 다 90일 있으면 되겠다가 아니고 전 유럽 90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유럽 국가를 다녀오신다고 하시면 기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EU에 속하는 국가를 경유하셨다면 따로 입국침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행을 몇 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입국을 하면 입국심사 없이 바로 그냥 우리가 마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듯이 그렇게 출국, 입국장 밖으로 그러니까 공항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는요. 스페인 본토는 한국보다 8시간 늦고 까나리아 제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까나리아 제도는 한국보다 9시간 늦어요. 그리고 서머타임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머타임은 스페인어로 오라리오 데 베라노 라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해가 긴 계절에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3월의 마지막 일요일 3월의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를 3시로 앞당겨서 이때부터 서머타임을 시작해요.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새벽 3시를 다시 2시로 늦춰서 서머타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타임 기간에는 스페인 본토는 한국보다 7시간 늦는 셈이 되고요. 까나리아 제도는 한국보다 8시간 늦는 셈이 됩니다. 네 3월의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의 마지막 일요일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기간에 여행을 가실 분들은 이 서머타임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점 영업시간들을 볼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카톨릭 국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거의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음식점들도 쉬기 때문에 이때 식사를 하려고 음식점들을 찾으시면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또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쇼핑몰이나 백화점은 이제 아침 10시부터 밤 9시나 10시까지 쭉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요일에 여는 곳들도 있습니다. 약국은 일반 상점과 거의 비슷하게 영업을 하는데 큰 도시의 경우에는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고요. 야간과 주말에 순환 영업을 하는데 그 시간표는 각 약국에서 보실 수 있거나 신문에 기재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일단 아침을 먹고요. 1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점심을 먹고 8시 반부터 밤 11시 사이에 저녁을 먹어요. 아침과 점심 식사의 간격은 뭐 우리도 그러려니 하는 그 정도 간격인데 점심과 저녁 사이가 상당히 멀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간식이라고 부르는 메리앤다라는 타임을 갖습니다. 메리앤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만약에 이제 스페인 현지인이 저녁을 같이 먹자라고 약속을 잡는다면 우리 생각으로 이제 6시나 7시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6시나 7시 사이에 만난다고 해도 그때는 식사가 아니라 가볍게 티타임을 갖는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 식사는 8시 반 이후에 시작을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레스토랑에 가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소화기관의 시간대에 따라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레스토랑에는 정작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휴일이에요. 휴일은 사실 관광객들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데 이제 새해나 크리스마스처럼 모든 상점이 노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시면 좋고 특히나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다양한 지역축제 이 축제 기간에 걸리면은 숙박시설의 요금이 올라가거나 비행편을 찾을 수가 없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월 1일은 새해 당연히 그리고 1월 6일은 동방박사의 날이라고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카톨릭 국가인 만큼 부활절을 상당히 큰 축제로 여기는데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에 걸리고 이 부활절에 해당하는 목요일과 금요일은 성스러운 목요일, 성스러운 금요일이라고 해서 상당히 크게 축제를 합니다. 노동절 5월 1일에 쉬고요. 성모승천일이라고 8월 15일에 또 휴일이 있어요. 그리고 신대륙발견기념국경일이라고 해서 10월 12일이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마드리드 시가를 행진하는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11월 1일에 쉬고 제헌절이 12월 6일 그리고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지역에 따라서는 24일과 26일에도 쉬는 곳들도 있고요. 보통 이 기간은 사실은 이제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12월 초부터 1월 중순, 늦으면 1월 말까지는 거의 다 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 없는 바캉스 기간이 있죠. 보통 6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성모승천일이 끼어 있는 이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바캉스를 떠납니다. 전압 볼게요. 220V 똑같은 거 사용을 하고요. 스페인어로 전압은 볼타해 그리고 볼트는 볼티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둥근 다리의 플러그 엔추페라고 하는데요. 엔추페 둥근 플러그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멀티 어댑터는 꼭 챙겨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관광카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8강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빌버, 세비아, 그라나다, 말라가 뭐 이렇게 등등등 주요 도시에서는 다 관광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관광안내소나 공항, 호텔, 여행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여행을 가시기 전에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떤 곳들을 보느냐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곳에 따라서도 골라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카드를 잘 활용을 하시면 시간과 금액을 절약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돗물은 스페인어로 아구아 델 그리포라고 하는데요. 마셔도 괜찮습니다. 바르셀로나에 특히 가시면 라람블라거리라는 이제 큰 유명대로에 가시면은 실제로 식수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드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중해 연안이나 아날루시아 지방이죠. 섬 같은 경우는 사 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우리는 수돗물을 마시기가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냥 다니시다가 생수 같은 거 사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요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많이들 보신 그림일 거예요. 얘는 빠에야죠. 빠에야. 네. 스페인식 리조또다. 스페인식 볶음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에야는 원래 발렌시아 지방에서 유래한 요리이고요. 라틴계 사람들 특히 카톨릭 문화인 사람들은 일요일에 다 쉬면서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미사를 보고 한 집에 모일 때 그 같이 다들 먹을 수 있도록 큰 철판에 큰 냄비에다가 밥을 한 게 빠에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하몽이죠. 하몽. 하몽은 이렇게 했어요. 네. 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훈제 햄이죠. 네. 제 입맛은 사실 조금 짜다라고 느껴서 즐겨서 먹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고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빵과 와인과 함께 먹으면 그 자체를 훌륭한 식사가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치즈가 있네요. 치즈. 치즈 맛있어요. 치즈 많이 드시면 좋고 특히나 이제 스페인에서 올리브유가 유명한 것처럼 스페인의 올리브가 상당히 맛있거든요. 스페인의 올리브와 치즈를 같이 드시면 새로운 입맛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소세지인데요. 초리소라고 하는 네. 초리소라고 하는 소세지의 일종이에요. 이제 양념을 해서 만든 소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소세지와는 약간 맛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많이 볼 수 있는 품목이 되었죠. 네. 참고하셔서 스페인 원산지에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드셔보시고 가지고 들어오시는 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은 네. 추러스네요. 추러스. 원래 추러스가 아니라 스페인식 발음은 추러스입니다. 추러스. 추러스는 이제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스페인에서 추러스를 먹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초콜라떼깔리엔떼라고 하는 아주 끈적한 핫초코에 찍어 먹는 방식이 제일 많고 아니면 카푸치노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를 지금 검게 태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카탈루냐 지방 우리 바르셀로나라고 여행을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을 받으실 수 있는 깔솥이라는 음식입니다. 깔솥은 파를 말 그대로 겉은 태우고 안에 남는 이제 달콤한 수분과 파 속살을 먹는 음식이에요. 테레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빙을 할 때 실제로 정말 파를 그대로 그냥 들고 나오고요. 드시는 방법은 비닐장갑을 끼시고 여기 태워진 아랫대 부분에 쏙 빼고 속살만 그냥 빼서 드시는 저는 먹을 때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현지인들은 잘 먹더라고요. 가서 따라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맥주와 우리 튀김류가 나와 있어요. 스페인에 가셔서 꼭 한번 즐겨보셔야 되는 게 따빠스라는 거예요. 원래 따빠스는 따빠가 스페인어로 뚜껑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어느 맥주집에서 이 맥주 김 나가지 말라고 빵을 덮어두고 자리에 나가서 다트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즐겼다고 해요. 그걸 본 어떤 식당의 주인이 아 이 빵 자체를 안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유래한 게 따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빠스 메뉴를 보시면 맥주 한 잔에 이렇게 뭐 튀김 작은 양으로 한 접시 해가지고 싸면 1유로 비싸면 5유로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게마다 정말 따빠스 종류가 다양해요. 수백 가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한번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따빠스로 즐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장의 모습인데요. 메르카도, 센트랄, 마드리드의 시장인 것 같네요. 산미겔, 메르카도. 시장에서도 이제 따빠스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재료가 신선하다 보니까 먹거리 자체도 다양하고 많이 드셔볼 수가 있어요. 특히 밤에 가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현지인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예절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실 스페인의 기본 예절이라는 건 별게 없는데 한국 사람에게 조금 힘들 법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죠. 인사를 많이 하는 것.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나 내릴 때나 상점에 들어가셨을 때나 음식점에 가시거나 택시를 탔 때 등등 사람과 마주칠 때는 늘 인사해 주시고요. 용건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거나 헤어질 때도 인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 인사말은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2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여기에 있는 거 먼저 살펴드리면 올라, 안녕, 안녕하세요, 만날 때 하는 인사고요. 아스탈로에고 아스탈로에고는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막 길 가는 사람 모두에게 다 인사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눈이 마주친 사람이라면 살짝 웃어주면서 올라 하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기분 좋은 여행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스텟을 두루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페인어에는 존칭이 있어요. 너와 있고 우리말로는 당신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 존칭이 있는데요. 이 당신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우스텟입니다. 존칭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칭을 써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처음 만난 사람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스텟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스텟을 사용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듣는 사람도 좋고 그렇다 보면 더 우리에게 돌아오는 호의가 크겠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적어드렸듯 상대의 나이가 나보다 많든 적든 존칭을 일단 사용해 주시는 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세뇨르를 붙여주시면 더 좋고요. 여자분이라면 세뇨라 또는 세뇨리타를 하는데요. 세뇨라 세뇨리타는 이제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라는 구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세뇨라를 그냥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뇨르나 세뇨라를 쓰기가 더 어렵다 싶으시면 오이가 라는 표현이나 베르돈 이라는 말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문을 한다거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들 간단히 쓰실 수 있는 표현도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페인에서의 인사법이에요. 많이 영상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보셨을 거예요. dos besos 또는 besitos 라고 하는 건데요. 친한 사이에 상대방과 양쪽 뺨을 번갈아 맞대는 인사법이에요. 알고 계시죠? 인사를 할 때 양쪽 뺨을 대는 것이 실제로 뽀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인사를 dos besos beso가 이제 kiss라는 뜻이거든요. dos besos 또는 besitos 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스페인 사람들도 남자들끼리 만나면 사실은 악수를 하거나 한팔로 포옹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와의 만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와 만나도 남자랑 만나나 여자랑 만나나 dos besos를 하고요. 그 외에 가족들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다 dos besos를 한다. 그래서 앞에 적어드렸죠? 친한 사이에 이렇게.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악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도 우리랑 처음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dos besos를 하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악수를 해야 된다면 악수를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올라 정도의 인사로 마무리를 하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일단 알고만 계시고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은 많이 생기지 않으실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식사하는 방법이에요. 두 손 모두 식탁 위에 두는 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손 중에 한 손이 없으면 뭔가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손 모두 식탁 위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소리 내어 먹거나 스프 커피들 후루룩 불어 먹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히 지켜주셔야 하는 예의일 것 같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식사 중에 손을 뻗어서 내 앞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하시는 것이 예의예요. 왜냐하면 옆 사람의 식사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팁이라는 거 의문은 아닌데요. 주고 싶으신 만큼 그래도 주시면 되는데 계산서를 확인해 보시면 팁이 포함되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팁은 어느 정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손으로 적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판단하셔서 팁 마음에 내키시는 대로 전체 금액의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안 주고 나오셔도 괜찮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웬만하면 잔돈으로 팁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여유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약이 되어야 하는 건 맞아요. 서양 문화들이 거의 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사전 예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식당, 미용실, 그리고 설사 기업체 방문을 한다고 해도 예약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독촉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독촉하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오히려 서비스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꾸 독촉을 하니까. 그래서 편안히 그냥 기다리시고 그 까마레로 까마레라라고 하는데 웨이터들은 다 알거든요. 본인들이 어쨌든 담당 써보고 팁을 받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은 알아서 차례대로 주니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런 자세를 취하려면 아주 배고픈 상태에서 식당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점원이 있는 이제 가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기다리셨다가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원하는 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식당 같은 경우에 이제 안내 없이 직접 들어가시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새치기는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면 당연히 무리하다고 취급을 받을 것이고요. 투우장, 이제 투우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투우장이나 축구장, 축구관계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죠. FC 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 그 외에 이제 리그 보러 가시는 분들 술병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에 이제 맥주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드시어야 되기 때문에 술병은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안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발을 보여주시지 마시고요. 성당이나 교회에 들어가시면은 모자는 벗어주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스페인은 이제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성당에 가실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 모자는 꼭 벗고 가시는 것이 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강 수업의 마무리는 제가 인사를 잘 합시다 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 게 상당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행을 가셨고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즐기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내가 먼저 주는 것이 내가 더 좋은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올라, 아살루에고 등등의 인사뜰 잘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인사말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2강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1강에서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기본 예절, 주요 관광지와 전통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탈루에고, 자오!